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! 눌러! 아유! 요로야 오늘 유치원 재밌었어? 재밌었어요. 재미 없었어? 재밌었어요. 뭐하고 놀았는데? 오늘 낮잠 잤어요. 낮잠 잤어? 낮잠 잤어? 네. 오늘 유치원으로 뭐 배웠는데? 낮잠 잤어요. 아 자서 모르는구나? 응. 아유. 이거 처음 보는 건물인데 그치? 저기 와봐. 저거 와봐. 그쪽에 이상한 할아버지 상점 있지 않았어요? 근데 군대 가셨잖아. 아 근데 이상한 상점인 것 같아. 그냥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엠. 거기 젊은이들! 아아. 저..저희 말하는 건가요? 하하. 일로 한번 와보게. 좋은 상품 있다네. 아유. 뭐지? 또? 이상한 거 팔러 가는구나. 또. 아하하하. 요즘 같은 이런 위험한 시대에 소화기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나? 아아. 아 맞다. 우리 집에 소화기가 없는데? 소화기가 뭐냐고? 소화기가 뭐냐고? 그니까 어... 음... 소화기는 뜨거운 걸 없애는 역할을 하지. 뭐 이런 건데. 어... 불이 막 뜨거운 게 있으면은. 그 끄는 거야! 이걸로 치익 뿌려가지고. 뜨거운 거? 어어. 음.. 음... 아, 아저씨 이거 하나에 얼만데요? 이거 하나에 얼마 안해요? 얼만데요? 안전핀이랑 이렇게 해서. 네. 네네네네네. 오천만 원만 주세요. 오천만 원이요? 예. 안 살게요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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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천원만 주세요 아 5천원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요리아 5천원 있어요 5천원이 없네 아빠가 저도 없어요 엄마한테 용돈 받은거 있잖아 빨리 그거 뱉어봐 빨리 아 저 없는데 빨리 줘 소화기는 꼭 필요하단 말이야 집에 빨리 줘 빨리 됐다 여기 딸한테 뜯었어요 5천원입니다 아유 5천원이 5천원이 아닌거 같지만 안좋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아이스크림 다 먹으려고 했는데 안돼 안돼 그런거 또 먹으면서도 이 추운 겨울날 어? 감기 걸려 흠 아빠 저기 이상한 아저씨가 소화기는 뜨거운거 없애는데 쓰는거라고 했는데 소화기는 어떻게 쓰는거에요? 음 그러니까 뜨거운거 있잖아 뜨거운거 불같은거 알지 응 이거를 불이 막 나잖아 집에 불이 날거 아냐 그러면은 이 안전핀 있지 안전핀 이걸 탁 벗고 이렇게 이렇게 끄는거야 짱이지 짱이지 완전 신기하다 오 자 이제 유리도 한번 해볼까 자 안전핀 뽑고 아빠 아픈거 같은데 아 뜨거 뜨거 오오 뜨거워 어 이제 한번 꺼봐 꺼봐 뽑고 뽑고 쑤음 여로 짱이란다 와 만약 이게 집에 불이 나면은 그걸로 끄는거야 알았지? 네 뜨거운거있으면 그걸로 다 꺼버려 알았어? 알겠습니다 잘 좀 넣어져 오케이 오케이 아 알았지? 소화기에는 이렇게 쓰는거야 이렇게 쓰는거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들어가볼까 소화기에는 여기다 넣자 네 왜 그 왜 여기다 뿌리면 어떻게 해 소화기를 어휴 여기 왔어? 어어 왔어 왔어 오늘 요로랑 빨리 왔지롱 왔지롱 아 우리가 또 소화기 사왔어 앞에 소화기 팔길래 또 집에 불 나면 안 되잖아 우리 소화기 사왔지로 오우 잘했네 이게 뭐예요? 아 이건 소화기라는 거야 소화기 늑대야 아 뭔지 알 것 같다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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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소화가 안 될 때 먹는 거지 그치 그치 어 어 그러면 소화가 되는 거지 아니야 바보야 아니야 내 직감은 틀린 적이 없어 아니야 뜨거운 거 먹을 때 쓰는 거야 뜨거운 거 쓸 때 쓰는 거야 아 그럼 지금 먹어봐야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먹지마 먹으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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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빨리 줘 빨리 줘 먹으면 죽어요 죽어 죽어 아 여보 어쨌든 소화기 사왔으니까 이제 직불은 걱정 없을 거야 아 잘했네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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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보 배고파 죽겠다 빨리 밥 해줘 아 지금 다 했어요 애들 불러와 아 오늘 반찬 뭔데 반찬 뭔데 어 오늘 김치랑 고추 김치랑 고추 애들이 맵지 않을까 아 근데 방금 신선하게 담근 거라서 그렇게 안 매워 맛있어 그치 알았어 애들 불러올게 애들아 애들아 밥 먹자 밥 먹자 어디갔어 애들아 여기 놀고 있었어 네 뭐하고 놀고 있었어 엄마 치마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엄마 치마 가지고 아 입어보니까 아주 딱 맞던데요 아 그래 애들아 오늘 반찬은 김치랑 고추야 뭐 김치랑 고추 그럼 그럼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뭐냐면 라도라도 아버지 먹어봐 어 이거 다 낼거야 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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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다고 해서 뿌리면 어떡해요? 늑대야 괜찮아? 뜨겁다고 했는데 아하하하 아이유 이거 분말이 잔뜩 묻었네 으 아이유 아이고 사러안 돼? 아니 그거는 그거는 늑대는 매운거 먹어서 뜨거 Babe 그게 뭐야? 그러니까 매운거 먹어서 뜨거운 거잖아 그게 뿌리면 어떡해 야 너 일루 그거 줘봐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잘 há Democracy 야, 줘봐! 으아악! 제가! 요리야, 그거는 불타는 것만 뿌리는 거 알았지? 뜨거운 거, 뜨거운 거 말고 그러니까 매운 거 먹어서 뜨거운 거잖아, 저거는, 알았지? 아무도 뿌리면 안 돼? 아유, 아유, 오늘 퇴근하고 왔더니 땀을 많이 흘렸네? 여보! 나 뜨뜻한 물에다가 목욕 좀 하고 싶은데 물 좀 데펴주면 안 될까? 야, 귀찮은데? 빨리 해줘, 여보, 나 일하고 왔잖아 알았어요, 기다려 네 너희 나 괜찮아? 아, 근데 이후로 목소리가 늙은 것 같아요 입에다 뿌렸으니까 그럴 만도 하지 야! 야, 입 벌려봐 야, 소화기 기다려 봐 너 어디 있어, 일로 와봐 일로 와봐! 아하하하 아요 아 여보 다 됐어 아 아 아 예 올라가서 목욕해요 아 고마워 여보 아예 목욕 좀 해야겠네 이거 오랜만에 목욕 좀 뜨뜻하게 해볼까 아 아오 아유 좀 물이 좀 많이 뜨거울 것 같은데 아 들어가서 해볼까 아 아 아 물이 너무 너무 뜨뜻하게 한 것 같은데 아 요 뭐 뜨거운 뭐야 뭔소리야 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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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ntfer 그만 그만해 그만해 아 아 아 여로야 그게 뜨거운 게 아니잖아 물이 뜨거워서 그런 거잖아 아 여로야 아 아 어색 모습 다 묻어 붕말 다 묻었는데 얼굴에 미안해 필요illed 나 목욕을 시원하게 하고 와서 소화기로 하고 와서 아이 요류가 뿌렸어 나 물 뜨겁다고 하니까 이상해 뜨거운 거 먹는 다 뿌려버려 소화기를 집 템이 재밌다 재밌어라? 아 잠깐만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여보 지금? 어 지금 새벽 2시야 2시 2시라고? 아유 애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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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많이 늦었으니까 이제 올라가자 싫어 아 시저어 시저어 올라가 빨리 올라가 아 아 아 너희들은 안돼 안돼 어려서 빨리 올라가 아 더 볼래 연 안돼 안돼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에이 에헴 여보여보 우린 TV보자 그래요 들어가 보자고 들어가 보자고 헤헤 하하하하 어 어 어 어 어 저 커플들 뽀뽀하는거 봐 어 아 아 여보 우리 애들들 잤는데 오랜만에 뽀뽀 날까 아 아 남사지옆게 진짜 이리와요 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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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전히 우린 뜨겁지 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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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포도하는말 pon 에헤헤 에헤헤 Hod 여보가 그런게 아니라니까 뜨거운 불만 불만 뿌리라고 알았어? 뭐 내가 아까부터 그랬잖아 일부러 그러는거지 아 여보 분말이 잔뜩 묻어버렸어 아휴 씻고 자야겠네 여보 같이 씻을까? 아니야 뜨겁다는 말하면 또 뿌릴걸 여보가 여보 그냥 자자 아휴 아휴 오늘 샤움을 몇번 짜는지 모르겠네 여보 신었어? 아휴 그래요 아휴 여보가 왜 나한테 소화기를 몇번 뿌리는지 여보 오늘 빨리 자자고 아휴 아휴 소화기를 괜히 샀어 아휴 소화기를 하루에 다 쓰는 집안은 우리밖에 없을거야 어? 그러게나 말이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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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얘들아 빨리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요리야 빨리 빨리 소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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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? 소화기 소화기 빨리 줘! 빨리 줘 아휴 요리야 이거 소화기 다 쓰는거 아니야! 이거 안나와! 소화기가 안나와! 소화기가 안나와! 소화기가 안나온다고! 빨리 빨리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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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집 밖으로 나가 일단 집 밖으로 나가 빨리 소화기가 안 나오잖아 요리야 니가 소화기를 다 써가지고 안 나오잖아 아 어떡해 어떡해 아 어떡해